안녕하세요. 또독당구의 대표 강미선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시연을 보여주실 선생님은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네스토르 아소린 선생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좋은 하루, 좋은 하루.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모든 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좁은 공간에서 회전할 수 있는 시퀀스입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또독당구는 탱구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탱구 학원인데요. 더 많은 정보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독당구.kr 컴퓨즈를 방문해주세요.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했으면 좋아요 혹은 구독하기는 눌러주세요. 자세히 보여드리고자 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